지난해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정작 은행 직원들은 대규모 명예퇴직 등으로 2,500명 이상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해 국내 매출액 규모 500대 기업 가운데 336개 기업의 사업 보고서상 고용인원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은행 직원 수는 전년 대비 2,536명이 줄어 22개 업종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이외에 조선기계, 통신, 유통업종에서도 직원 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 게임서비스, 석유화학 등에서는 고용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